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1959년에 UN 아시안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유럽에서 진행되는 유럽고속도로를 보고 아시아를 하나로 먹는 지역 도로망을 구상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터키까지 직방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 구상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상이었습니다. 어, 뭐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다.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구상이죠. 네. 국가 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분야의 협력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한국에서 터키까지 직방으로 갈 수 있다잖아요. 지금 바로 차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익이 되는 인프라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에 정치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 반대도 있었고요.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시미르 분쟁, 베트남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아시안 하이웨이는 뒷전홀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1988년에 중국이 먼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시안 하이웨이 질게! 아,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2001년 서울회의, 2002년 방콕회의에서 각국의 도로망 연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2004년 4월 26일에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 간 협정에 23개국이 서명을 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31개국까지 서명을 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지어진 아시안 하이웨이는 31개국 14만 479km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호선은 도쿄에서 시작해서 터키, 불가리아 국경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2호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작해서 이란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 또 3호선은 러시아 울란후대를 시작해서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를 거치고요. 중국의 탕구라는 도시까지 가는 고속도로이며, 또 상해에서 태국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4호선은 러시아의 노고시비르스카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 5호선은 중국 상해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6호선은 우리나라 부산을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또 유럽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영국하고 아일랜드까지 이어집니다. 7호선은 러시아의 에칸테리모르카를 시작해서 파키스탄까지 가고요. 8호선은 러시아의 비보륵스키군을 시작으로 이란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총 14만 479km입니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역시 아시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아시안 하이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남북 간 단절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을 이용해서 유럽까지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일부 연결 구간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여행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용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유럽처럼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내전, 테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사용도 못하는 아시안 하이웨에 참여라는 걸까요? 세근낭비 아니에요? 심지어 2018년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표준이 한국형을 바꾸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육로로 물적, 인적 교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통일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게 분명하고, 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될 게 분명하니까요. 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경부구속도였으니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영!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